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볼거야 어? 빗질이다 하나 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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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봅시다 가자 해남으로 가봅시다 가자 해남으로 도착했습니다 봅시다 해남에 도착을 했어요 하이맨 이 바람에 뭘 닦았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이 바람에 오늘 바람이 없는 날인데도 이렇게 파도치네 폰트 할 자리는 많다 한번 봅시다 와 엄청 춥습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출발할 때가 1도 그리고 애기가 어제 온도가 영하 4도 수온이 굉장히 차고요 옆에 쪽수로 들어가 오면서 잠깐 잠깐 봤는데 물이 다 얼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이쪽 어제 조항이 안 나왔어요 고기가 네 명이 들어왔는데 세 명이 꽝 그리고 한 명은 한 마리 이게 조화가 다 했습니다 지금 안 나올 거는 같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한 번도 안 해본 곳이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안하고 포기하고 그냥 가기에는 제가 너무 미련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꽝친다고 생각을 하고 한 3, 4시간이라도 조화 보고 나서 안 나오면 다른 데로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옥수수를 웬만하면 쓰라고 하는데 그냥 글루텐으로 쓰겠습니다 옥수수 오븐글루텐도 아니고 이거 단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풍으로 어차피 고기 안 나올 거 제가 써보고 싶은 미끼 한번 써서 해볼게요 아 진짜 춥다 이거 지금 바람이 맞바람이야 맞바람 너무 추운데 마음은 편하네요 어차피 꽝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은 편해 할 수 있어 한 마리라도 잡을 수 있어 이거 해남에 되게 유명한 조수지예요 유명한 엄청 유명한 조수지인데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항상 올 때마다 사나이 많았고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그때는 조화가 되게 안 좋았대요 그래서 그때는 포기했었고 지금 처음으로 도전하는 곳인데 해보고 싶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해볼거야 굴루텐을 비벼놨는데 지금 몇분만에 굴루텐이 얼어버렸어 겁나 추워 굴루텐 아이고 아이고 굴루텐 가자 이 꽁떼야 한 마리만 보자 오늘 이제 대편성을 다 마쳤습니다 가장 긴데는요 6.0칸이고요 가장 짧은 데는 3.2칸입니다 수심이 거의 일괄적으로 다 70 인데요 3.2칸만 수심이 60 나오고 있습니다 물색 아주 좋아요 물색 상당히 좋고요 수온은 굉장히 차요 얼음물 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끼는 굴루텐만 사용할 거고요 어떤 조각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올란봉티비 시작입니다 렛츠그릿 바람이 불었다 안 불었다 하네요 지금 현재 상태는 바람이 거의 없어요 되게 좋네요 사람들이 뭐 고기를 다 못 잡았다고는 하는데 느낌은 금방이라도 고기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느낌은 아주 좋아 그래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길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길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금 도착해 보고요 스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날의 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푼이 올라가면 나 왔다! 나는 잡았다! 어 터있다! 아 터있어! 아 터있어! 와 고이 힘 겁나 써버리네 아 찌를 사사 끌고 가더라구요 아 아깝다 아 메칸떼야 4.4칸 으 월척은 되보였는데 아쉽다 막 지금 고기 입질이 하도 없어가지고 다른 포인트로 옮길라 그랬거든요 고기 나와버렸어요 해보겠습니다 이 찌를 잘 보고 있어야 겠네요 찌를 잘 보고 있어야 겠네요 일단 수심 자체가 좀 낫기 때문에 아 그래도 찌를 충분히 올릴만도 한데 그냥 쓱 아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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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봅시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오늘 한마리 한두 마리 오면 보면 대성공이라 하겠는데 일단은 반은 성공했습니다 반은 첫 입질 받고 나서 지금 한 40분 정도 흘렀구요 아 맞바람에 너무 추워요 손가락이 거의 감각이 없습니다 아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은데 왜 까딱을 안할까 친구는 고기 안 나온다고 도망가 버렸네 일단은 현재까지 고기 잡은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는데 일단은 한마리 걸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했던 그 미끼가 먹혔다는 거 그래서 지금 조금 기분이 좋습니다 아 얘는 아까도 찌가 잠겼다 놀랐다 그러네 앞에 짧은데 저거 3.2칸인데 뭔가 한마리는 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 타있어 아 아 아 아 뭣 때문에 자꾸 터지지? 아쉬움에 아쉬움에 대를 접을 수가 없습니다 캠이 끼우고 한두 시간 더 봐보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야 이게 안 나온다 아 아 쥐를 쭉 올렸는데 이게 안 나오네요 여기서 지금 자부입지를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이야 여기 뭐 완전히 한방턴 느낌이네 얼마 잠깐쯤에도 여기가 터뜨린 곳이 아니었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너무 터뜨린 곳이 세졌어요 완전히 한방턴 느낌입니다 한방턴 느낌 와 세다 와 드디어 왔다 드디어 드디어 왔어 오! 아 빠졌어!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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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!